아 똥이님 감사합니다 육백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육백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아제라니 육백일 아제가 돼버렸어요 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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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일부 직전 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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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아 이거 뭔 렉이요 뭔 렉이요 이거 모르게 뭔 렉이지 누구 렉이니 아 지금 백없는 세상에 살고싶다 진주여 땡크님 반갑습니다 짠 안녕 안녕 화요일이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호흡 호흡 야곱이지 헤헤 내구르지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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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봅시다 호흡 아 수빈 벌써 나왔어요 수빈 수빈 좋겠는데요 근데 꼬맹이를 안설 수 밖에 없는게 지금 저쪽에 뭐 많이 났어요 호흡 만들어 봤어요 지금은 지금 루님이 연두색 아니 루님이 아 저색깔이구나 몰랐는데 아 함께 있구나 아까 미 billing출 도청하시습니다 안되오 아 연니 coke 사망했어요 이러면은 남자 sự가 힘들어 집니다 이거 렉검은 게 아니라 minimal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이거 일단اien 벽상님 안녕하세요 나후 아프리카 찍긴다고요? 역시 뱀뿌리카 군 여러분들 주ходит 한번 velocity 그렇게 힘나 vemos 아이고 고스 죽겠는데 아이고 포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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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가 사망했어요 근데 술래분들이 자꾸 왼쪽만 견제를 하네요 잘하네요 근데 술래분들 못하실 줄 알았는데 아 저런다 왼쪽 삶이 계시니까 일단은 화난 닭이 잘하는데 그냥 닭이었대요 그쵸 다행히 그냥 닭이네요 일단은 한 번 봅시다 또 떼리어님 룬스님 버플로즈님 반갑습니다 아 저거 유령이에요 드롭씹은 죽어서요 영혼이랍니다 오오 만드셨네요 벙커 예 룬님은 다 잘해요 술래든 약올리는 사람이든 보라가 약간 좀 좀 100원 100원 보라가 약간 억으로 커줘야 되는데 오케 끌어주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끌어주면은 제가 이제 돈 먹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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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제가 돈을 많이 먹게끔 지금 동파를 해줘야 돼요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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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렇지이~~ 야골리하고 데저트 스트라이크 해달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성모님이랑 티네면 되겠네 같이 그렇죠 은 꺼져님 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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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저트 아 데저트 띠어 하윤님 자꾸 아프리카 튀깁니다 이상하네 그게 흠 모바일에서 잘못 누르시는건가? 저도 가끔 그라 그런게 있거든요? 어떤거요? 아 그 모바일에서 만약에 코버튼같은거 누르면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아 근데 지금 전화하셨다네요 아 아프리카는 왜 아이폰을 패치 안해주는거지인가 그것이 알고싶다 주엉이가 주엉이의 이 상태가 아이고 연님이 없으니깐 너무 힘들어요 허연님 100% 5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SSS님 안녕하세요 매우 힘들어요 지금 연두가 없으니깐 매우 힘들어 지금 여기 자 이제 약간 힘을 써볼까 아이폰이 업데이트가 안되가지고 빨리 반려되가지고 오오오 일단은 일단 좀만 버텨 좀만 버텨서 그 그 좀만 버텨면 돼요 좀만 버텨면 돼 아 히드라가 문제네 히드라가 어차피 좀있으면 히드라들 다 죽을거에요 네에에 화난당 나왔네 아 화난당 화난당 어 화난당이 벌써 나왔네요 아이고 보님 SSS 나올 때긴 했죠 요 상호님은 파랑입니다 저 파랑이에요 파랑에 저 우주가 있쇼 아 돈을 먹는데 돈을 먹네 아니 상호님도 제 방송 보시다 알라시피 아시잖아요 아이고 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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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방님 시민에 사셨어요 아 아이 팀들이 트롤하는데요 어떡하죠 형님 때릴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되냐 우리가 술래 술래 세명이 안되죠 술래 세명이 안되죠 자 만들어 볼까 아이고 화난당 무섭다 아이고 벌어오했네요 화난당이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이런 플랜으로 나와요 아이 어 월렉이죠 이것도 갑자기 월렉이지 이거 월렉이지 이거 불기여 렉이 걸리네 아싸 마린통과 아 지적되게 괜찮은거 같애 그와정에 마린이 통과했어요 네 2번짜리 드시지마시고 1번짜리 먹으면서 약간 약간 벌어오 계속 푸기하세요 그러면 애가 피가 달아가지고 도망갈거야 예 알겠습니다 원래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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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였어요 여기 몰래 오케이 오케이 헛 하양님 뭐하시는지 제가 다 그만두는데 모르시네 흐흐흐흐 그렇죠 안 돼 어 안 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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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히드라 죽어요 이제 여러분들 친한 분씩 감사합니다 안돼 죽으러 왜 가 어우 깜짝이야 지금 술래가 시청자분들입니다 루아님 안녕하세요 도와요 히드라 죽었습니다 화난다 오케이 오 파님도 드디어 자리를 하하하하 사장님 히드라 그 와중에 놀고 계십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친한 분씩 감사합니다 나 멀리 해야되지 이제 어디로 가 야호 루님은 그 이거에요 여기 끝에 이거 끝에 본거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네요 나 마라톤은 암합니다 화현이 다시 들어오셨네요 무슨 일이냐 대체 근데 지금 비전산림 제일 잘 안고 계신거 같애 사모님이랑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과탈이십니다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게 해요 진짜 하하하하 이 게임 너무 힘들게 해 딴딴딴따라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지금 사모실 벌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여기서 살짝살짝 먹고 있어요 흰색이 견제를 하네요 견제를 아 아파 있습니다 아 그레이드충이 되겠다 월 마신다 까어 오케 고옹 오오오오오 우세안님 반갑습니다 빠아아인 이리오 와 진짜 빠륙이다 이거 지금요? 아 나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오케이 DYDLS 이런 거 지금 배웠습니다 따안 이형, 이형 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방어팍하고 공업해가지고 그래 지금 네 잘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은 아이요! 오! 맞았어 아 나 이런 ㄹ 많은 공업이 셰이면서 아파요 많이 아 매우 힘들다 지금 살짝 돈먹어두고 마린 업그레이드 잘 돼있어가지고 지금 음? 뭐지? 아 이거 해야되요? 뭔데 이건? 미네랄 가속 굳이 필요있나요? 뭐지 이거? 아 둘다 동의해야 돼 하면 안돼 게임이 빨리 끝나는거네 올라가지말죠 미네랄 가속하면 안되니까 지금 빈색당이 죽었습니다 네 네 페이커 센파이 어 아 쯔! 쯔! 아야! 아야! 좋아요 명당으로 갑시다 이제 핫찡이님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한 거나 돼? 아 제 거는 한 거나 돼 있어요 님 조심하세요 어! 어그로 디 어그로 쩌쩌쩌 어우 복구름 뽑으셨네요 저거 은근, 은근 귀찮은데요 아이고 다리 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아 그래서 조용하셨구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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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올쭉 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나쁘지 않았던데 뭐 어떻게 잘 됐던데 많이 내면 이거 많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봐주는 건가? 왜 이렇게 잘되지?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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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들 안아왔네 언제 나왔지? 화난 닭이 점점 모이기 시작합니다 세마리 또 고아노요님 또 미스터리에이님 반갑습니다 방금 매우 위험했다 이제 나 나가면 죽는다 이제 큰일이다 이제 큰일이야 짜자잔 오옷 오케이 아주 좋아요 상태가 매우 좋아요 방금 뭐가 죽었다고 나는데 누구지 반갑습니다 짜자잔 아 결국 봤네요 결국에는 오케이 아 다행히 네 좋아요 고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좋습니다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고스가 사전거리가 잘 닿네요 다행히 반갑습니다 점점 위로 가네요 예 또 연공채는 거에요 고스 배송고요 자아 안녕히요 이제 도망가서 힘이 다해야지 이제 도망가서 힘이 다해야지 좋아 이걸 어떻게 주지? 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오래가 큰일날 뻔 했고 근데 스캔이 많이 많아가 되네요 여러분이 2명 אר닭이 지금 화난다니 지금 업그레이드 안에서 다행이네요 다행히 업그레이드를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돌려놓으면 애들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고 희생성디 나왔어요 예 여러분들 친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거 지금 히다라는 일반이라서 그렇게 야 350원짜리 72번 두개짜리 두개를 없애고 싶어요 지금 저기 하나 딱 하나 있어요 예 스캔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일단 하나 없애구요 똥 아아 아파라 오오오 자 힘이 빨리나올 더 빨로나님 더 빅샷건님 만갑습니다 반가워요 다행히 흰색이 아무 견제를 안하네요 근데 뭔가 돈을 모으는거 보니까 레이스나 배틀을 만들라고 하는거 같은데 네 네 그럴거 같애요 보니까 파님 아이고 파님 안돼요 아 아 아 이럼 다 사왔는데 저 레전끼 님도 반갑습니다 이거 매우 불안한데요 지금 아무것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막덩이님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아니요 나는 나쁘지 않아요 이게 아 그래요? 나름 잘 두고 있는거에요 지금 그 좀 더 엉커 그 제 옆에 지울 수 있어요 제 옆에 형님 어디쪽 어디 저 핀 좀 찍어주세요 이거 이거 저희 저희 이제 그 뭐시고 오른쪽에 지울 수 있어요 아 일단 돈을 좀 모을게요 지금 근데 간다간다 해서 지금 피가 없어가지고 함부로 오기 힘들거든요 지금 상태가 이 орг 여러분들 이거 큰일이네요 죽은 자유 온기 안돼 이놈의 문을 벗겨 또 아로스 마리나 님도 반갑습니다. 들어가셨네. 짠 경우이요. 아 그건 직접가서 물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쵸. 그거는 직접가서 물어봐야지. 제가 뭐 대천사님이에요. 그쵸. 이거 매우 상황이 안 썼습니다 지금. 이러다가 술래가 얘기했는데요. 근데 어차피 저게는 닭이 안 모임 되니까. 괜찮습니다. 저기요. 이거 무슨 맵이죠. 이 맵은 그겁니다. 약올리기입니다. 약올리기. 약올리기입니다. 다 죽었어요. 잘 됐습니다. 센게 아니라 그 센게 아니라 멋지고 피가 별로 없었는데. 그쵸. 안 돼. 죽어. 안 돼. 오케이. 펑커 지혈 좀 더 힘드네. 시민 한 마리 더 사야 될 거. 지금 숨어져 있는 히드라 한 마리 생각하면은 저기에는 화난 닭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걸쭉. 나쁘지 않아요. 코스 자리 옮겨주고. 오케이. 이거 메인필드 먹기엔 데이 들어오면.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또. 빈큐 2999님. 반갑습니다. 또. 또 빈큐 3까르더님. 23291님. 반갑습니다. 반경을요. 네. 반갑습니다. 반경을요. 지금. 육백일. 기념으로 지금 합방하고 있습니다. 육백일. 육백일. 모두 아이피 차단을 시킨다. 근데 지금 이면에서 시비가 왔다갔다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이 판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캔은 포미안이나 마나가 많이 들어서 지금 못 쓰는 거예요. 예. 드디어 에이스 나왔네요. 레이스가 데미지가 매우 세 보이네요. 네. 거의 두방이면 죽을 거예요. 네. 시민이. 한방이거나. 야 지금 이거 왜 뽑지. 지금 뽑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 이 레이스 터지겠는데요. 우리. 레이스가 터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아까위. 주님. 주님. 빨강. 빨강님. 벙커에 두세요. 안 그러면 레이스한테 죽음. 맞아요. 미트님. 반갑습니다. 다행히 견제를 안하네요. 우리 히드라가. 고마워요. 진짜 많이 하셨는데. 아싸. 코스 많죠. 대전사님. 응? 여기. 여기 있는 히드라. 툭툭 쳐보시죠 한번. 오오오. 나 죽을 뻔했어 방금. 도망. 도망 도망. 이렇게 이렇게. 하하하하하하하하. 달릴까. 뚝 뚝 뚝 뚝 뚝 뚝. 뚝. 도망 도망 도망. those 거ART 자. 들어갔습니다 아. 다행이더라 OK 오 지금 제사님이 젤 제사님이 pound seizures 안돼 안돼 attention OK 에어컨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지금 지지 저쪽에서 거기 지지 생각하죠 주님 약간 데스 위로 가보세요 좋아요 고스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로 여기로 갔다가 와보세요 어 여기 숨어져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화난다겠죠 화난다겠죠 이거 없음 애 이거 아 그렇네 당황했다 괜히 내가 핑쩔 가지고 주었구만 레이스 하드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틀도 나왔어요 이거 리방 하죠 진심 리방 할까요 리방할까요 형님 리방하죠 정서는 마련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리합시다 리리리 방제 다시 드릴게요 그거 하지 많이 많이 하세요 이판하고 뭐하지? 어필에 어깨 어깨어깨 자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예? 카드 배틀이요? 우리 저희 세명끼리 카드 배틀하면 괜찮을까요? 으흠 블랙 서바이벌 해달라는데 룬이 안해보셨죠 아직? 예예 근데 잤어요 몇번 예? 아 봤다고요? 예 그게 배틀로얘이랑 비슷한데 뭐라고 해야하지 아이템 배틀로얘 보다 좀 아이템이 별로 없어졌죠 별로긴 별로던데 확신이 음 눈치 보니 뭐야 핫서스톤이요? 누나스 누나스도 괜찮죠 운빨로 음 역벌처 컨트롤은 좀 힘들어요 역 역 역벌처 컨트롤 그거 저희가 유닛되고 상 컴퓨터가 벌처 예 예 벌컨 하자는데요 계속 유룬님 안녕하세요 벌컨 우주의 도시 할까요? 이번 판남에 뭐하고싶으싶으십시오 예 덕후캠님도 이민인 반갑습니다 자 룬님도 어차이 벌컨 잘하시니까요 예헤 하 에? 룬? 상원인 렉 아니에요 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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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채널이 뭐냐고요? FST입니다 안녕하상 유연님 안녕하세요 어음 참 코니 안녕하세요 연구 실뱅 상황 하 아까 저기 연주가 전판연주가 노랑인데 에 자 하 응 음 풀오버 나왔네요 풀오버는 더보죠 예 풀오버는 이제 포토를 만들 수 있게 할수 있는건데 어 으음 어허 많이 힘들것 같습니다 저 풀오버 포토지움 아파요 flood 마크춤 극혐님 반갑습니다 많이 힘들거예요 아마 많이 힘들다고요? 아니 술래가 술래가 아 술래가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월넥이요 게리고님은 아세요? 월넥이지 이건 지금 엔젤 스트라이크님이 살짝 렉이 있네요 엔젤 스트라이크님이 렉으로 쓸 줄 모르죠 만들면 뭐해 쓸 줄 알아야지 그쵸 뭘 렉이지? 아 스카이프 때문이구나 아마 벌컨 스페이스 시티 하죠 들죠 아 잭스 초코 먹고 있다고요? 아 오랜만에 잭스 초코 우유에다 타먹으면 맛있는데 컴프러스트 근데 이게 프로브가 호불호한게 뭐냐면은 프로브를 얼마나 견제를 잘하냐는 둘째치고 한쪽이 잘해야되요 프로브를 만드는 사람 프로브를 안맞는 쪽에서 견제를 잘하지 못하면은 지금 프로브가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프로브가 고통받고 있어요 배달이 별로더라구요 실증이님도 해달별 큰님 반갑습니다 따안 요오이요 오라도레도레님 안녕하세요 또 오 빅셀메달님도 반갑습니다 아 치킨 안먹었지 2주 되니까 사람이 미쳐가는구나 이게 바로 치킨중독인가 이런 그런게 어디있어요 우리 아 이거 계속 주사받고 아닌가 카녹스인가 카녹스인가 아 뭐이 검은색은 지금 사오논 다먹는데 견제는 안되고 망했죠 이정도면은 망했어요 이거는 이게 망한거에요 이거는 게임이 벌써 예 어 저기 촛불을 만드네요 지금 촛불 만들어봤자 느렸어요 예 이 뭐 그런거 질러지 견제는 안하는데요 지었네요 진짜 전동 지금 만들어봤자 늦은게 뭐냐면은 왜 저를 견제하겠다는거죠 이분은 이미 사원 5월짜리가 개방된 상태에서 오우이씨 포토 데미지가 몇인가요 예 안돼 안돼 잘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아 아니 포토가 저 때리네요 나오면 시민을 못거네 어 이거 어떡하지 데미지 4들어가네 아니 저 어떡하죠 저 못거네 아무것도 지금 근데 지금 검은색이 사온 5월 다 먹었기 때문에 그냥 희생 정신 하나 뽑아주면은 다 다칠거에요 아마 예 저는 유닛을 못 꺼내고 있어요 저거 때문에 포토 깨는때문에 이제 검은색이 어떻게 하냐가 문제긴 한데 검은색을 그래도 보니까 극복했던 사람이니까 뭐 알아서 잘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유닛을 못 꺼내요 지금 예 계속 아 나오또 때마다 타이밍 맞춰서 이런 먹고 미스뜨기하기 미스뜨기하기 아 죽겠다 아 이거 짜증나네 이거 노랑은 BJ퍼브를 하고 싶은가봐요 예 합방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아니 보스톡은 죽어요 지금 피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미치겠네 럭커도 나왔어요 럭럭커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줄게 이게 뭐야 대체 아 뭘 렉이요 아니 하얀 렉이네 하얀 렉이네 하얀 렉이네 하얀 렉이예요 예 지금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뭐 SCV를 뽑아서 건물을 지울 수는 있나 거기요 뽑아볼까 이제 스타트 목소리입니다 흐리 보자 흐리 보자 치킨 먹고 싶다 하하 아 저희 포토캔은 하나 더 지어요 근데 검은색은 뽑는거 없는거 없나 그쵸 하하하하 버지 뽑았어 예예예 이거는 많이 만을 하면 안되니까 헬헬헬 묶여주세요 네 예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오오오오오 큰일날뻔했네 아우 렉다 아우 렉이 좀 많이 심하네요 그러게요 아 지금 포토케란 때문에 돈이 안올라가요 아 진짜 저 포토케란 진짜 아 이거 나 뽑았는데 죽는거 아니에요 이거? 루니 이거 체력 몇일이요 혹시 이거? 체력 한 100정 될거에요 아마 아 안죽겠다 그러면 스팀쓰고 고장 달리면은 아마 안죽거에요 예 처음에는 지지입니다 그쵸 아 아니 아 지침 맥보소 퀸님 무슨일이죠 그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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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전사님 마린 뽑을때 디텍트 한번을 세요 그러면 아마 와줄거에요 아마 아 아 영웅마리 나왔네요 연두 보이죠 보이죠 안죽죠 안죽죠 몇대 맞아도 아 연두 아니구나 그 과정에 포토케란 깨지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거 포토케란 진짜 안좋네요 확실히 근데 그 벌써 형님께서 형님께서 아 저도 큰일났어 애들 다 죽어요 저희 포토 파이럴이 없어요 그쵸 지금이다 지금이다 다 들어간다 아 왜그냥 많이 넣으시지 왜 아 그냥 이거 샀어요 지금 기획일래 굳이 왜 포토를 계속만들라하지 아 드디어 돈을 벌수가 있구나 이미 안걸네 그쵸 아 굳이 포토를 만들러와줄게 섹스초코 맛있어요 아로스마니아니아니아세요 섹스초코 마이정이라고 채팅을 쓰시다니 배고파 죽겠는데 자아 안녕 아이고 포톡 또 깨져요 또 깨집니다 깨졌습니다 깨졌어 깨졌어 보스가 짱이군요 지금 포토가 지금 만들어간다는거 다한데 왜 굳이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냥 가만히 둘만 보고 있겠습니다 쏘레님 안녕하세요 쐈오 한폰으로는 대선사님꺼보고 한폰으로는 르니까 보고써요 하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하핫핫핫핫핫핫핫핫 ㅎ핫핫핫핫핫핫 이 정도면 이기기 힘들죠? 오우 저 근데 한 명의 목소리 누구죠? 상호님이요 상호님 아까도 물어봤는데 또 말해줘야돼 상호님 아 고스 쎄다 고스 이름이 화난여친이거든요 예 하연방석이 그 다음에 귀관성 헤드샷 헤드샷 900원? 딱불 딱불이라 저쪽에 계속 포토지어예요? 아이고 저 게임 끝나겠는데요? 그러게요 왜 게임 끝나겠는데 이제 거의 욕가 끝발은 예 예 예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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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배터리를 없애시다 오케이 좋아요 배터리 깨집니다 게임 끝난거 같애요 네 또 ACADER77님 반갑습니다 게임 끝났네요 네 끝났죠 검은색이 지금 플라이 타크나이트님 안녕하세요 브라보 암살하고 싶은데 힘들어요 그를 꼽을 때 견제를 하고 했어야 했는데 전혀 안했어요 예 될리가 없잖아 그러면 아이고 오랑술래 사망했어요 예 예 게임이 끝나겠네요 이거 XT님 안녕하세요 전판에 전판보단 사뭇 다르죠 이게 프로브에 호불호인 호불호 잘쓰는 사람만 잘쓰기 때문에 게임이 끝났군요 게임이 끝났군요